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시장이 조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단기 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주에 반등할 수 있을지, 다음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혹은 더 깊은 조정을 겪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대형 기술주들의 동반 상승세로 뭔가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드디어 연말 랠리에 시동을 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죠. TSMC 실적이 반도체 업계에 뭔가 우려감을 줬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12월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들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22시 30분의 기점으로 발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즉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측치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결과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12월에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오늘 CPI가 발표되고 내일 PPI가 발표되면 이 결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결정에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12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85.8%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일부 기관들은 지난주부터 시장폭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면서 12월 중순에 흔히 나타나는 계절적인 약세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말로 접어둘수록 시장에 다시 열기가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아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이 바로 이 금리나 여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그 결과를 위해서는 거시경제 이슈를 잘 소화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거시경제 이슈를 필두로 한 여러가지 불확실성들 때문에 아직까지 투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발표되는 지표와 다음주 금리 결정을 소화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던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후에 조정이 시작돼서 어제의 시점으로 해서는 그 투심들이 더 꺾이면서 가격이 더 낮은 구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전망들이 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보시면은 가격대가 이제 80k 때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80에서 89k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상당한 수준의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이고 결국 늘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공포감이 만연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수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양수 영역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그만큼 매수가 더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어제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펀딩 레이트의 거품들이 많이 거쳤습니다. 결국은 레버리지 거품이 거치면서 펀딩 레이트가 아주 완연하게 녹색으로 지금 재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없이 건전하게 렐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그런 구간들이 또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연말을 기점으로 한 흐름들 혹은 연말에 우리가 완족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1분기 기점으로 한 상승 추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를 살펴보시면 단기 보유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수익권에 여전히 놓여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매집 포인트는 1보다 더 하단으로 있을 때 즉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그 구간과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여전히 일시적인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강세 구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누적된 네트에이커 볼륨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한 수준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지난 11월 26일에 상당한 수준의 조정을 겪었던 그 구간 대비로 했을 때보다 적고요. 그리고 최근 12월 초순 이 구간과 대비했을 때도 적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제 강조드렸고 제가 서두에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아직까지 조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고 반등에 성공하는지 여부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단기적인 미실현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들은 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교화된 위험지표, NRM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샤프 비율과 함께 많이 활용되는 지표인데요. 자산의 변동성과 위험을 정교화해서 과거 실적과 비교라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현재 이 구간에 와 있는데요. 지난 3월 대비로 했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건전하고 좀 긍정적인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마라홀딩스는 빚2 즉 빚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원사채를 발행해서 총 11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신규로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시장에서 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연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났는데요. 결국 회사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즉 비트코인 추가 안건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회사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도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빅테크들도 비트코인을 추가할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2025년에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바이낸스의 전 CEO인 청평자호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해지펀드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재개하고 비트코인을 자국의 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방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미국 해지펀드 업계의 대부이죠. 레이달리오가 채권 같은 부채 자산이 아니라 금과 비트코인 같은 하드머니를 매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과 중국 같은 대다수 주요국의 부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향후 수년간 부채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화폐가치가 급락하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리스크를 해지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비트코인과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처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어제도 미국이 비트코인 수도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을 확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아직까지 재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점 기준으로도 10배 이상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내일 혹은 이번 달 이 정도의 가격의 흐름이 아니라 2025년을 중점으로 바라보면서 큰 흐름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와이즈가 2025년 시장 예측을 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굵직굵직한 얘기여서 하나씩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헤드라인만 언급을 드릴 텐데 이 중에서는 내년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봐야 되는 알트코인 트렌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크럭님들도 하나씩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이상의 내년에는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될 텐데 이더리움은 7000달러 그리고 솔라나는 75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2024년 대비로 더 많은 자금이 유치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주가가 주상 7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현재 316달러인데 2배 이상 더 갈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최소 5개의 암호화폐 유니콘이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써클이나 크라켄 그리고 리플 같은 회사들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트렌드와 관련해서 내년에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인공지능 AI 에이전트 트렌드가 지금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AI 에이전트가 출시한 토큰이 밈코인 열풍을 다시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보유 국가수가 2배로 증가할 것이고 코인베이스가 S&P500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노동부의 퇴직연금 401k 플랜 내에 암호화폐 지침이 완화되면서 계속해서 401k에도 비트코인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채택에서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현재 2배로 성장할 것이고 토큰화된 실물자산 즉 RWA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공지능 AI 에이전트와 지금 RWA가 R2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2025년은 황금계의 시작을 알리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이러한 장세에 따라서 2029년에는 비트코인 시장 규모가 금 18조를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이 지나고 다음 대세 상승장의 그 구간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R2코인 흐름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앞서 5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AI 에이전트가 출시한 토큰이 민코인 열풍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런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민코인 페페에 관한 포스팅을 아주 격렬하게 이어가면서 본인들이 출시한 XAI의 AI 챗봇이죠. 그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록으로 멋진 밈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페페의 이미지를 다수 게재를 했죠. 네 그러면서 재미있는 페페 밈 만들기라는 포스팅을 통해서 또 이런 여러가지 밈을 갖다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포르투갈의 축구선수이죠. 페페라고 하는 이 페페와 동명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대세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는 특정한 코인들, 버추얼 같은 프로젝트들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그 기반이 되는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베이스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이제 또 솔라나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베이스와 솔라나가 AI 분야에서도 민코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더 격렬하게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 토큰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베이스는 토큰이 없고 그냥 현재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토큰을 자체적으로 네이티브 토큰을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흐름들이 방금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베이스가 코인베이스에서 출시한 블록체인 생태계인데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는 터보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민코인들을 갖다가 연이어서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를 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알트코인의 빠른 트렌드 변화들을 빠르게 대응하시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은 오피셜 투자클럽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리플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결국 전해졌습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리플이 발행하는 새로운 세이블코인이죠. RLUSD의 출시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RLUSD가 빠른 시일 내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다. 이렇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카드다노가 또 RLUSD를 통해서 통합 과정을 가져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이 RLUSD가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XRP의 상승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XRP 가격이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 또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트코인 시즌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0을 터치를 했다가 빠르게 하락을 해서 65를 기록을 했는데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키를 비트코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은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흐름들을 탔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에서도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이 월등하게 높은 가격 흐름들을 가지고 갈 겁니다. 네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현물 ETF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순유출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11월 이후로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순유배 흐름들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침체 구간을 겪으면서 다시 순유출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이제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타이밍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 대단은 계속해서 또 매도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더리움 대단이 100개의 이더리움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동안에 총 이더리움 판매량이 4,366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12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95K에 진하게 매수백이 생겼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일시적으로 하방이 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갈색 고래의 매도세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색과 빨간색은 더 격렬하게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녹색과 주황색 같이 작은 주체들이 오히려 현 시점에서 바이드립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부분들은 늘 강조드리지만 큰 규모의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물량을 움직이는 주체들도 지금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들을 가지고서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간당간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평선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22평선이 현재 95.7에서 8K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단으로 96K의 지지 구간을 꺼보면 지지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전후로 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을 크게 하방이탈해서 회복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85K까지도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가격이 이 구간에서 반등해서 성공하게 됐을 때는 100K와 이전 고점인 104K를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와 매도세가 굉장히 치열하게 맞부지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어디로 간다는 것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 반등의 흐름들을 더 완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혹은 다시 하방이탈하는지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돌파 매매를 가져가든지 바이더디 구간들을 설정을 하든지 이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로는 RSI가 이평선을 뚫고 지금 하방으로 향하고 있고 중립 구간으로 다가가려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는 모습들인데 여전히 MACD상으로도 계속해서 매도가 조금 더 우위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6K를 하방이탈해서 더 크게 내려가는 구간들이 온다면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바이더디 구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청산 이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롱포지션이 많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가격 하단으로 롱포지션이 좀 옅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좀 요구간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쇼포지션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좀 공포감이 더 많이 주돌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쇼포지션이 현재 98.3K와 99.3K의 직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경제의 지표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이 구간을 또 빠르게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조정장세를 이틀 연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번 주에 당장 회복된다 이런 부분들 보다는 거시경제의 결과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발표되는 CPI 지표를 우선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다음 주 FMC 미팅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전략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는 85% 이상 확률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트럼프 임기 이후에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스탠스들을 보여주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뭔가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급락하는 움직임들도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모든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대까지 확인하면서 가는 것도 투자 관점에 따라서는 대응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급하게 대응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이 변화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나가시고 여전히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큰 상승의 움직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클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